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인기를 끌면서 노하우를 배우려는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는데요.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순천에서 많은 걸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일훈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 30명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오시장 일행은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밭으로 만든 그린아일랜드와 오천그린광장을 걸으며 녹색 광장의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찾은 건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시내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라면서 순천에서 배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일행은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서울시가 투자해서 만든 서울정원과 서울 디자인재단 정원도 둘러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만간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인기몰이를 이어가면서 박람회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다녀간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9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순천 지역 일부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수를 노린 과다요금,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40일 만에 누적 관람객 29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흥행하면서 일부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하루 한두 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어제부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박람회장 인근 연양 3지구와 오천지구, 순천역 주변 등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국비를 투입해 추진할 만한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순한 철도망 구축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기대를 모았던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사업. 지역사회 요구와 관계자치단체 노력으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역까지 26.5km 철길을 만드는데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광주와 나주 간 대중교통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현재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사실상 단일 경제생활 문화권이 형성된다고 보고요.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전라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구축의 첫 단추여서 의미가 큽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타 선정을 발판삼아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철도 네트워크에 힘을 더 신는 모양새입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를 시작으로 목포에서 보성 화순을 잇는 남해안 노선과 나주 화순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까지 이어지는 노선 등 무려 367km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무한국제공항에 KTX가 경유하도록 만들어 광주-전남권은 물론 경남-서부권까지 항공편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면 전남도 내 어디서나 지역 간 접근이 가능하고 전남이 수도권, 중부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측으로... 첫 단추를 꿰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의 예타 조사 결과는 1년 뒤인 내년 6월쯤 나올 전망.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실시 설계에 착수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를 위해 9개월 만에 공식 만남을 갖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두 시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협의를 위해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지 선정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공항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민간공항은 군공항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한공항으로 오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안평환 광주시 의원과 전방일심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시 의회에서 전방일심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사업주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공공기여 산정 기본 원칙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옛 전방일심방직 부지는 공업지역에서 상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느냐를 놓고 광주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60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불법 영업에 손님들이 마약 투약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외국인 전용클럽을 불시 단속한 결과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심의 유흥가.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1시간쯤 뒤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경찰에 이끌려 줄지어 나옵니다. 모두 불법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지난 7일 새벽 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66명이 검거됐습니다. 3명은 종업원, 나머지는 손님으로 모두 태국 국적이었습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으로 평소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해당 클럽은 평소에도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왔고,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3중으로 잠그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출입문에 붙여진 태국어 안내문. 번역해보니 태국인이면 양손을 들라는 뜻입니다. CCTV로 보면서 손을 들면 들여보내주는 식으로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이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우리 기획조사팀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상기업소 입풀법 제공으로 건물 구조 등을 파악을 했고요. 광주시경, 그리고 국정원 광주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이들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적발된 이들을 강제 퇴거한 후 입국 금지 조치하고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이었던 주암댐과 수앗댐이 가뭄 단계에서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내린 비로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인 주암댐 유역 저수량이 상승하면서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했던 주암댐과 수앗댐이 8일 오후 정상 단계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암댐 저수율은 그제 오전 7시 기준 비가 내리기 전인 5월 4일 자정에 비해 8.3%포인트 상승한 29.1%를 기록했고 수앗댐은 90%를 넘겼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 탈원전 운동가가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대표는 어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이 마련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오염수가 균일하게 희석되기보다는 해저에 축척되거나 어폐류에 축척 농축될 것이라며 오염수 방출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도 화흥포항과 소완도 소환항으로 가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이 이번 달 31일부터 첫 시행됩니다. 야간 운항 배편은 소환항에서 오후 7시 50분 출항, 화흥포항은 오후 10시에 출항하며 편도로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완도군은 야간 운항 개시로 섬 주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또 관광객 방문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따스한 햇살이 드러났습니다.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까지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1.8도로 평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내일은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뜻해진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다행히도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쌀쌀함은 덜한 편입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구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영암 25도, 강진 26도로 평년 기온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날은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